이 제라늄은 리틀 레이디 바이칼라 입니다. 다른 제라늄에 비해서 꽃볼이 좀 작더라구요. 그래서 처음엔 좀 무시했는데 이렇게 꽃대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꽃을 많이 피워 주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제라늄을 제가 삽목을 많이 해놨습니다. 그리고 꽃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. 이렇게 꽃이 이제 많이 진거는 다 잘라 줘야 되겠죠? 이거는 한 송이인데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왔네요. 작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리틀 레이디 바이칼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 송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. 정말 신기하죠?